네 안녕하십니까 구독자님 제가 바닷가 왔다가 공중화장실에 왔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벽에 어마어마하게 붙어있는 인원들 바로 모기인데요 모기 좋아하는 사람 없겠지만 우리 인간을 가장 많이 사망케 하는 1위가 모기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해 무려 100만명 가까이 모기 때문에 사망한다고 하는데요 공중화장실에 이렇게 모기가 많다니 너무나 놀랐습니다 화장실은 급하고 모기 때는 어마어마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차 안에 항상 킬러는 꼭 하나씩 들고 다니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놈들 싸그리 싸그리 다 잡아보겠습니다 자 깨끗해졌죠? 자 여러분도 가급적 모기에 절대 물리지 않도록 노력하십시오 자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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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